우리에게 주실 하느님 말씀,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아직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에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야마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도 왜 오셔야 합니까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어놨는데 이 아담을 이 사탄이가 유혹해가지고 무너뜨렸습니다 아담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 사탄이 거짓을 했습니다 주님 만든 만물이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이 사탄이 들어가지고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 사탄의 존재가 얼마나 엄청나게 지금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지 우린 눈길을 갔다가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도 오셔야 될 이유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는 이유 특별히 지금 원단입니다 금연원단은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굴대의 복음 속에 한 30년 올인하는 마지막 해죠 그러면서 우리 동북계에 이 강단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 알기를 원하고 복음에 들어가는 죄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한 30년동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 했느냐 여기에 결론이 안 나오면 또 당한다는 것 누구에게 사단에 당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단을 꺾고 이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강단이 참 중요하죠 오늘 특별히 말씀은 1강입니다 1강인데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더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그리도가 있다고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또 혹시 원단에 듣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꼭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1년 동안 펼쳐질 일이고 어떻든 금년에 말씀 들으면서 바로 바울과 같이 결론이 날 수도 있고 금년에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죠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죠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니 인간은 수준이 천사를 당하지 못하지요 수준이 높은 오셨는데 오셔서 회복했습니다 본문은 다 같습니다 원색 복음 회복입니다 참 편안한 가운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이요 이 복음 속에 내 인생이 결정나면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 이 땅에 문제 해결하다가 끝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비전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사람들이 비전을 갔다가 돈 좀 많이 벌이겠다 성공하겠다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민사람에게는 하나님 비전을 줍니다 우리 동국에는 이미 비전이 와 있잖아요 왕상 19장 1절 20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7천입니다 우리 동국에는 벌써 모든 성도 주의장은 주의 정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7천 분야의 영적 지도자로 또 우리 종직자나 우리 성도들은 오바다나 로마 16장에 실제 현장에서 7천 사익으로 엮어갈 수 있는 이런 종직자로 비전을 줬죠 그리고 미래 7천 벌써 우리 동국에는 벌써부터 시작했잖아요 이들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또 역시 영적 지도자 내지 종직자 한 시대를 바꾸는 인물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게 대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가 정말 하나님의 기복음 속에서 비전이 왔다면 사무엘 비전이 왔다면 우리 교육자는 뭐해야 됩니까 왕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사같이 갑질의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도단성 운동에 자기 선생 엘리아를 통해서 복음 깨닫고 도단성 운동에 미션이 왔을 적에 벌써 엘리사는 이걸 참가했습니다 자기가 그 운동을 하려면 선생 엘리아 다음으로 선지자 일을 하려면 자기 선생 같은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 싸워야 되는데 사탄과 세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은요 이미 벌써 7천 3월의 비전이 왔으면 반드시요 이 갑질의 영감이십니다 저는 평신도 때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는 힘으로 산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역시 목회에 봐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예수 믿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목회를 하지만은 은혜를 없는 목사들은 목회 아닙니다 사탄의 노력의 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에베스 1장 3절에 창세전이 택한 하나님 백성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이사자이니까 신학교에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혹이 신학교 다니면서 말성과 기도가 안 되거든 그냥 그만둘 게 낫다 그랬어요 신학교 졸업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 간판 달아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목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는 목사들의 목회는 목회 아닙니다 성도 다 버립니다 양은 목사를 본보게 되겠습니다 본보면서 목사 기도 안으로 사니까 기도 안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동국회는 7천분야에 사모이 된다면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다 버립니다 양을 다 버리고 계층의 애들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알죠? 중직자는요 왕상 18장 사절입니까 오바다죠 적어도 중직자가 확실한 비전이 있다면 오바다 같은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오바다는 벌써 이 주의 종 정말 엘리사 엘리사를 보호하고 엘리사의 제자면서 그때의 선지자를 100명 손기 가지고 먹여 살았습니다 이거죠 보통이 아니죠 이런 어떤 사실적인 믿음과 힘을 가지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내게 지금 없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또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주의를 하려 합니다 중직자들이 내가 가진 것 수준에서 교회를 받으려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보좌에는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쓰는 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랩런트입니다 이 랩런트는요 이들에게는 참 중요하죠 랩런트의 비전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비전을 갑니까 자기도 칠천이라는 거 미래 칠천이라는 거 왕상 19장 18장 자기도 칠천입니다 이제 이들이 앞으로 3, 5일이 되고 이분이 이제 이들이 중직자하고 시대살릴 일 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을 가요 우리 교회는 벌써 어린이집에 가서 미래살릴 칠천 제자라고 일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검연한 해도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보험 속에서의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가진 우리들은요 반드시 절대 여정을 가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검연한 해 21년도에는 계속 이제 이렇게 여정을 갑니다 또 하나님이 그 일에 그러면서 우리는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적에 혹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문제 우리 개인의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와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사건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칠천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한 분야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업을 하면서 당신이 전동을 하려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것이 응답으로 또 옵니다 참 쉬운 예로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벌써 하나님의 절대 비전 세계복음을 말의 비전을 가졌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이 비전 속에 있을 적에 여정을 갈 적에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처였잖아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같이 가는데 이기가 이게 아니죠 뭐 노예로 가도 아무 상관없고 감옥으로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이 여정을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여정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비전이 교육자로서 7천 분야에 나를 한 사무엘로 영적지사를 쓴다면 비전을 가졌고 그게 정말 7천 사격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세우는 여기에 간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수준은 돈 좀 벌여가지고 교회 헌금 잘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내가 하는 일들이 세계보험을 향해서 7천의 비전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내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일깨워주고 세워준 영적 지도자와 같이 엉켜야 됩니다 몇 날은 목사들 중앙인데만은 지금 아닙니다 지금 중직자들이 동일하게 지금 주의전과 같이 세계를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랩런트를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잖아요 묘실에 묻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걸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준겨야죠 저는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만약에 내게 이런 미션이 복음 속에 그래서 더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복음을 깊이 깨달고 사실에 누리되게 돼서 30년을 들어간 겁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한 번 목회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근본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즉에 하나님 삐치십니다 안타까운 것이 창조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눈에 보이전 어두움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 혼동 공허입니다 이 집이 되신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 이런 존재가 은근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에 지구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 만들었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사람을 만들지게 하나님의 인간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은혜 속에서 창조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만들어줬어요 파라다이스죠 천국이죠 그래서 여기에 안식을 주고 여기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줬습니다 참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 약소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에덴의 축복을 나와 함께 누리려면 선악과 손대지 마라 너 선악과 손대면 죽어 날 떠나 그렇게 하나님 맹세를 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맹세했는데 누가 개시록 12장 9절에 옛뱀 사단 마귀가 이 아담을 갖다 욕한 거죠 난 유혹해가지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가 된다 참 이 아담이 지금 부족한 게 있습니까 파라다이스인데 이쁜 부인도 만들어주었는데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정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가 판을 깨는 것이죠 이 사단이가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만든 지구 하나님 만든 인간 무너뜨리면 모든 지구가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걸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장난을 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피조물은요 그 목숨이 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서요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씁니다 오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우한이 오고 왜 되는 일이 없느냐 몰라요 아담의 우선으로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내 피리미들도 아쳤어요 정말 노아 때 살기 좋았습니다 번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피림 여기서 뭐가 떨어진 겁니다 이 내 피림이 떨어진 자거든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내 피림이 이 사탄이가 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될락하다가 땅으로 내칠지게 거기에 많은 천사들이 귀신들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내 피림이요 완전히 세상을 귀신 돈들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썰어 버라고 했습니다 인간지인 걸 한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노아에게 내가 썰 거니까 너 방주 만들어 들어가라 다 썰어 버렸어요 노아의 가정만 안 갔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이 또 뭡니까 또 내 피림이 들어 닥쳐가지고 뭘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씁니다 이 내 피림이 바벨탑을 쌌다는 것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탑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우리께 힘내자 몸이 모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왜 잠시 전사보다 못한 그리도 없겠어 이 땅에 오신 줄 아입니까 이 사탄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무너뜨려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삶만큼 해놨는데 내 피림이 더 닥쳐서 하늘에서 떨어진 내 피림이 더 닥쳐서 이제 싹 쓸어 붙는데 이제 노아의 가정만 놔둔 돼 어냐고 있는데 노아의 가정에 또 후손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참 이거 우리 그냥 지나면 안 됩니다 그냥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장세기 12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난한 땅 장세기 장세기 1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제사 참 이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세기 불렀는데 장세기 아브라함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터 이제는 야 이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인간을 만든 거 아니야 이 사탄이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면서 네가 진짜 내 시킨 대로 가난한 땅 오실메시아 예수 그리도 믿으면 너는 장세기 12장 1절에서 3년 복의 권익이 되는 거다 지정발리기 보통만이 아닙니다 네가 네가 진짜 오실메시아 예수 그리도 믿으면 너는 복의 권한이다 아이유 우리 사람들은 내가 이래가 복의 권한은 아닙니다 이 언약이 뭔지 압니까 회복인 줄 믿습니다 무슨 회복입니까 하나님이 형상회복이에요 아십니까 내가 이걸 깨달았다니까 아 내가 원래 하나님 만드신 장세기 27절 하나님 형상회복되구나 나야말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끼로부터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자기 아들 이사에게도 이 복은 깨달았지요 장세기 23년 은약 속에서 이 은약 깨달고 농사한테 100배 마침내 거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100년 물 양식 나오겠습니까 마침내 거부 갖다 들어본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은약 속에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근원적인 축구를 막 준 겁니다 너는 말할 것도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가지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아들 야곱 야곱은 늘 아버지 곁에 피제사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안 물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입니까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복받았습니까 피 이걸 이야기했겠죠 늘 집에서 피제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몽땅 아버지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갈 채요 베데레에서 결국은 그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에게 만나서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자기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데레에서 돌베개로 누워있을 적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이룰다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무섭잖아요 건원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 요셉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은약을 줬죠 이 장세기 3장 15절 은약 속에서 세계보금화에 대해서 줬잖아요 이 내 족장류에서 제일로 복음을 빨리 깨달은 사람 누군지 압니까 요셉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 연인에게 태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또 다른 아들하고 틀리니까 열두 아들 보니까 다른 아들하고 틀려 요셉이 그래서 이 복음을 씹은 뒤만은 요셉이 족장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여정 속에서 감옥으로 가고 결국은 총리가 돼서 세계보금화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위해서 은약에 집중하자 나를 살리는 은약에 집중하자 장인 했잖아요 우리 뭘 했습니까 예수 좀 잘 믿기도 그 말 했습니까 은약의 사람이 은약 속에 붙들고 침묘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게 복의 권이라면 너를 위합니다 그럼 너를 위하면 나도 복의 권한적인 사실 정보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내가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아브라미 개당이고 이삭의 개당이고 요셉의 개당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아마 이것으로서 보여준 거죠 이게 장세기 부르셨는데 부르신 아브라함을 이제는 불러내죠 이게 이제 출애금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눈 열려야 됩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재앙을 들여다듭니까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냥 돈 부리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겁니까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왜 세상에 재앙이 옵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이 허강 혼동 공허 어둠의 세력이 지금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시스템 이건 세상 애국은 세상이죠 여기에 이놈의 영향을 받아가지 이 사탄이가 지금 이 재앙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이 재앙에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재앙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시잖아요 이 밑에 애국에 열신이 있었어요 그래야만 그 신을 성기야만이 나의 분야에 내 분야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데 성공하려면 반드시 우상승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닥친 것이 뭡니까 열 재앙이 온 겁니다 열 재앙 아십니까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죠 재수가 섬스서 온 아이야 여러분 나는 우리 아버지 정말 이런 재앙을 만들지에 참 아버지 재수 없구나 자기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주고 그 많은 돈 다 빚듬으로 갚아버리고 그 얼굴이 새카맨어요 난 몰랐지요 재수가 없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집에 기신이 너무 많이 섬겼어요 돈이 있으니까 절에 중을 모셔놓고 목닥치고 또 무슨 병오면 또 이상한 사람 불러가지고 구다고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 집이 부자니까 다른 집들은 못했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들어닥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누가 거짓합니까 이 사탄이가 거짓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이게 지금 귀신들을 통해서 말이지 이게 지금 사탄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을 갖다 완전히 지금 묵긋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와 세상이 이 뭐냐 이 꼬리냐 이 말이야 왜 정치판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나 말이야 왜 코로나는 왜 들었다고 쳤나 말이야 무엇 때문에 코로나 왔나 말이지 이거 보는 눈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이고 하나님 만든 인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세상은 누가 이 사단의 존재가 그렇게 하고 있다 말이지 이 사단의 존재가 조용히 들을 우리 가정을 깨고 있고 이 부부 간에 이혼시키고 내 사업을 망치게 만들고 온갖 짓 다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제가 예습이고 나서 저는요 다섯 달 만에 전도하러 갔을 때 현장에서 봤어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나는 육아입니다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쓰러져요 제가 딱 1년 만에 구역장 맡았을 적에 구역원들 현장을 보면서요 아 이놈은 사탄이가 이렇게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있구나 제가 2년 3년 5산에서 목회할 적에 목회 현장에서 목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이 눈 열어주셔서 하여튼 성한 과정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진짜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 안 보면요 여러분 회사에서 목회를 할 적에 회사에서 사업을 할 적에 이 눈이 안 열려 있으면 당합니다 아십니까 목사는 제가 이 눈이 안 열려 있다면 이 동북계는 사탄이 가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 오산서 목회하는데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막 시험이 들어요 다 들을 뿐이에요 시험들만 참 안타깝죠 나는 영적 상태 항상 좋으니까 저들은 시험들과 기도 못하더라도 나만 해도 계속 기도했어요 이상하지요 한 2, 3주 딱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린 넘어졌는데 전도사님은 왠 줄 압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적에 이 사탄이 꺾이는 거요 아멘입니까 제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은 먹을 필요 없잖아요 보좌에 있는 왕대신 글도를 통해서 끝났는데 그래서 히브리스 1장 13절에 사탄의 존재 원수를 발등상한다 이게 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의 원수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탄이 그럽니다 이게 세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자기 세력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 묵고 난 그 원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람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왜 죄 때문에 아담이 원죄 때문에 그 죄가 내게 전가되어 가지고 나는 죽은 자를 태어납니다 이 사탄의 원수가 이 죽은 자를 다 죽었잖아요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통 자기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 놈이 막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에요 더더욱이나 히브리스 1장 10절에 12절 이건 세상입니다 하나님 만든 말씀으로 만든 손으로 만든 세상입니다 이거는 종국의 망아입니다 이런 것들은 옷과 같이 날 가지고 그런데 사탄이 가지고 지금 사탄이 세상이 임금이 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갖다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서 정치, 정치를 다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고 있어요 정상건선을 다 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걸 못 보면 여러분 당하고 손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영적 세계 세상에서 어느 교단은요 사단 이야기 하지 마라 사단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요 사단 교단에서는 사단 이야기 하지 마라 목사들 많습니다 아십니까? 참 어떻게 사단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뭘 합니까? 이것이 애국을 장악했습니다 세상을 장악해 주는 세상이 임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만든 세상을 이놈이 이런 세력 이런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심 세상을 몽아뜨립니다 소망 없잖아요 지금 미국 보여요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봤죠? 여사당이 들어가 가지고 깽판 지고 불복하겠다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애국을 세상을 장악했죠 뭘 가지고 열 귀신 가지고 애국에는 열 귀신이 있습니다 큰 귀신이 그걸 뭘 가지고 그 애국의 열 지도자 이 지도자들은요 완전히 지금 허감이 잡혀 가지고 중국의 신인평 일본의 수상 다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내세웠지만은 그 배후에 여사하는 것은 사단이죠 열 분야입니다 열 분야 그래서 인간들은 전부 다 귀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하면 우상 승기만 너희들이 번성하고 잘된다 그래서 이 우상이 열 재앙을 가져간 겁니다 아십니까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압니까 하나님은 그냥 안 눕니다 열 우상 이 열 우상이 어떤 걸 갖죠 열 재앙이 왔다니까요 애국의 마지막 재앙이 아닙니까 피바를 쥐게 열 재앙이 와도 아홉 재앙이 와도 꼼짝이라네요 마지막에 인자는 장자를 죽이는 바로의 아들 위시에서 짐승까지도 모든 처음난 것들을 죽이는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지막 재앙에 바로가 꺾였죠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요셉 이후에 언약 놓치니까 전부 다 지금 노예가 돼서 이런 재앙 속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 안됩니다 저는요 빨리 알았어요 예수 믿고 바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내가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살던 내가 내 모습을 불신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있죠 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이야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있을 건데 들여다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교회 가서 봤습니다 이야 왜 그렇지 내가 조금 하나님 믿어 일이 좋은데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목사 욕하고 서로가 사태질하고 난 빨리 현장을 봤어요 그럼 내가 이런 현장을 봐야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줬어요 야 같이 이런 하더라도 개인 만남 하지 마라 개인 만남 하면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너한테 온다 이걸요 물론 성경도 봐야 한 게 있지만 이걸 빨리 깨달았어요 또 교회 가서 보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해 줬어요 야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현신하대 교회 안에 이렇게 자꾸 남이 말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라 다 빨랐죠 그러면서 전도하러 가면서 현장을 더 밝혀보고 구역장에 내가 가서 구역을 책임지고 구역을 제가 가정을 내서 기도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이 사탄의 역사 보여요 제가 목사하고 나서 빨리 전도사로서 목회할지 더 빨리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천사가 오야 될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래도 오야 될 이유를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람 없습니까 속인 겁니다 왜 몇입니까 난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오히려 내 사랑이 부정하면 사랑을 두주고 또 오히려 더 일을 쓸 수 있는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회복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회복되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장세기의 그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장세기는 부르는 겁니다 불렀으면 이제는 이런 갈대 우루에서 완전히 해방돼야죠 정말 우리가 사는 우리 현장에 이렇다면 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미회복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가 잠시 천사보다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을 구하려니까 사람의 몸을 잃고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그는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당신이 그 죄를 질문을 지게 해서 오신 분이 그리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니 애굽에서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지 않았냐 백성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게 뭔 말입니까 추레역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 모세야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 내 나라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희생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추레역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사건이죠 피바른 집에 있을지게 내가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이죠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릴 것인데 피바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을 안 만난다 이 피를 바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때릴 지게 추레역기 12장 12절에 이 바루가 꺾였지요 허감이 꺾였습니다 피바른 데 꺾인 정도가 아니고 추레역기 12장 13절에 드디어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레역기 12장 41절이죠 추레역기의 역사에 났어요 그때인자는 결국은 이 애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추레역기 어떻게 나오느냐 피바를 지게 그 무슨 피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세상제를 지원해 이 세상의 제 문제 때문에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걸 말합니다 피 흘리는 거 왜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목을 잃어야 되니까 하목제물로 로마서 4장 3장 5절 25절이죠 예수님은 하목제물입니다 참 놀랍죠 피 발라라 우린 전동음 아닙니다 피 발라라 너를 위해 십자가가 주신 예수의 피 예수 글도를 리드라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나온다 우리는 피전하는 겁니다 피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다른 것은 안 나올 수 못 나옵니다 피 바를 지게 피 흘린 예수 글도를 믿을 지게 이제 우리는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했잖아요 제가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장식 1장 27절 28절의 존재입니다 제가 이걸요 그래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예수 글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을 형상해 보겠는 거예요 이걸 제가요 한 26년 7년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원래 만든 하나님을 형상해 보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굉장한 존재구나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지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같이 영적 존재요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고 알았어요 제가 영적 상태가 좋고 하나님께 싹 열리실지 나를 보면서 놀랍니다 난 쓰레기 같은 인간이거든요 못된 짓거리만 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 무언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 손대지 마라 네가 선악과 손만 안 대면 나와 함께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다 할 테니까 선악과 손대지 마라 네가 여기 손대면 죽어 손대면 죽어 참 안타갑죠 그런데 이놈의 개시록에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단이가 유혹한 겁니다 아니야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냈습니다 이게 원죄지요 이 죄 짓고 나니까 바로 약속대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자기를 그리 유혹한 이 사단에 사단에 잡혀버립니다 인간이 보내 이 세 가지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죄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데 만날 길이 없잖아요 이미 사단에 잡혔는데 사단에 빠져나오질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정말입니다 고기 떠난 물 떠난 고기가 살지 못해 장교 올립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이제 이놈 애비를 마귀로 삼으니까 이놈에 속해가지고 이제는 뭐합니까 귀신성이라는 겁니다 우상성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우상성이니까 재앙이 덜 닥치죠 정신문제를 위시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지금 정신병자입니다 사람들만으로 보면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현대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정신병입니다 이게 어떻게 왔어요 이게 우상성 결직에 사단에 속해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육심도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되는 일이 없어요 온갖 질병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온갖 질병이 들어옵니다 이 병은 지옥 가는 병입니다 예수님 사람의 병은 좀 틀리죠 결국은 종국에는요 한 번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죽는 건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 사탄이 갇히는 지옥으로 갑니다 아 이 사람 전혀 몰라요 모르고 이 속에서 성공하고 돈만 있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집 가지고 맨날 육신에 속해가 사탄이 속해 거짓합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그 길을 갑니다 맨날 내가 거짓했는데 우리 집이 거짓했는데 그런 짓거렸는데 사단이 놔두겠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불교라서 엄마 죽으면 모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죽어도 사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종교생활 하면 될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온갖 종교생활 다 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선행을 하면 이사역 시사장 4절이죠 내가 선한 일을 선행을 하면 6절입니다 안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한 어 하나님의 어가 뭡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다 아들 예수를 하나님 보냈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빠져 죽어가는 인간을 건지게 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붙던 언약이지요 여자 뱀의 물에 상하게 할 것이야 추레읍기 3장 18절에 피바르는 겁니다 피바를 쬐에 나오는 보라 천혜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이만요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뭐하려고 태어났습니까 피바르기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뭡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부활하셨어 우리 인간을 갖다가 뭐한다고요 하나님 만난 길을 열기했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기디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참한 아버지가 갈지 없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서 하나님 만난 길된 선지자여 로마스 8장 2절에 우리 제 문제를 해간 제사장입니다 제하고 상관없죠 원죄 자범죄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미랍니다 요한의 3정 8절 결국은 이 사탄을 끊고 정말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열고 이 제 문제의 해결을 하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압니까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았어 이처럼 살았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천사보다 못한 그리도로 오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우린 이처럼 살아라 독생자를 주소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랴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예수님을 믿을지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아 맞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을 그리도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선자자상 왕대신 그리도를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입니다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할 적에 언제 고백해야 되느냐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은 너희 날이 아니잖아요 바로 자문 27장 1절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번에 우리 가정여배당에서 다 했잖아요 바로 지금 하면 바로 지금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느니 이 시간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고백하고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뭡니까 이제 16절에 17절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애가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가서 얻은 결론이 뭔지 압니까 아 예수님 말씀대로 다 끝났다 이게 결정이 되었다 뭐 뭐냐면 반석이면 아 다 끝났다 이제 내게는 문제없다 죄하고 사단하고 세상하고도 끝났지만은 내 인생에 살아가는 어간에 어떤 문제도 문제없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요 참 놀랐습니다 또 저는요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복에 근해온 복에 근해온 복에 근해온 알죠 복받으려고 예약을 써도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는 말할 것도 너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받고 너와 관계된 모든 사업 모든 것이 너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내가 잘해가지고 복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에 근해온 될지게 근해온 나를 통해서 모든 것에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 창세 1장 27절 28절 아 내가 하나님의 명상회복되구나 땡이 잡았다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을지 하나님이 뭔가 자꾸 나를 챙겨주고 살게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명상을 회복되는데 그건 몰랐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 할 일은 아니잖아 이제 넌 다른 거 하지 마 이제 너는 내가 다 주잖아 다 챙겨주잖아 너는 만물을 정보고 다스리라 내가 만든 이 만물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만물들이 전부 허감이 덮쳐가지고 다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 멸망을 기했잖아 네가 뭐 했느냐 이거 해라 이 전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육부는 땅에 충만한 복을 주겠다 아멘입니까 정말 내 사업이 전도를 내있다면 그 사업은 추구하게 되어있습니까 우리 동북계가 전도를 내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요 축복은 오게 되어있습니다 아십니까 맨날 이렇게 싸우고 네가 거니 내가 거니 말이야 자리 다툼이라고 이러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러나 정말 깨끗하게 일꾼을 키우고 세계복음을 달려가면요 하나님 문을 여서서 제사장 된 그릇소로 말미암아 쏟아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왜 천사보단 못한 그리도 이 땅에 오셔야 되냐 결국은 이 사탄 때문입니다 이님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아담을 무너뜨려서 아담의 후손 전부를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 성기는 그래서 이번에 오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세히 듣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행진하가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가지고 은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가지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일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리도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